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축하 인사와 함께 여러 방면으로 차기 미 행정부와 소통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을 확보하고 승리를 선언하자 유럽 각국 정상들은 가장 먼저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7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를 통해 미국인들이 바이든 후보를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결정을 했다면서 바이든 후보와 함께 일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트위터에 현재 직면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할 일이 많다면서 함께하자는 글과 함께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8일 AP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바이든 후보에 승리를 축하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국내외 현안을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선은 대통령도 트위터 글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복잡한 시기에 미국민이 바이든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다며 미국은 튼튼한 동맹이자 전략적 파트너로서 이탈리아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시아 국가 정상들도 잇따라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스가 유시히데 일본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 후보에게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인사를 전하고 미일 동맹 강화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 번영을 위해 함께 일해나가기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차이익원 타이완 총리 역시 트위터를 통해 지난 1월 자신이 재선에 성공했을 당시 바이든 후보가 썼던 축하글을 함께 올리며 이제는 자신이 축하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승리 선언 8시간 만에 트위터로 축하 메시지를 전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거듭 축하하면서 트럼프 정부와 이뤄낸 성과가 차기 정부로 이어지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새 행정부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행정부를 준비하는 바이든 당선인과 주요 인사들과도 다방면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미한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가치동맹으로서 공동의 가치인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 국제연대와 다자협력의 실천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에서 자행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강력히 교탄하고 책임추금과 처벌을 촉구하는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올해는 전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에 우려를 나타내며 유엔안보리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한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지난달 말 제75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상정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는 북한에 의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강력히 교탄하고 이런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보고되는 상황을 매우 심각히 우려하면서 구체적인 유형을 명시했습니다. VOA가 입수한 초안을 보면 먼저 고문과 성폭력 등 구금시설의 비인간적인 처우와 환경 임의적 구금과 처형, 광범위한 정치범수용소 운영 등 사법체계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를 지적했습니다. 또 국외에서 추방되거나 송환된 탈북민에 대해 고문과 처벌, 처형 등 보복이 자행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성과 소녀에 대한 기본권침해와 이들이 탈북으로 이어져 매춘과 강제결혼 등을 위한 인신매매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초안은 또 지난해 결의안과 같이 북한이 자행한 국제 납치와 납치된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소홍안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가족들이 오랫동안 고통에 시달리고 있지만 북한이 문제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깊은 우려를 명시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는 북한 인권유린에 책임 추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권고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고 인권유린에 가장 책임 있는 이들에 대한 맞춤형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초안에는 또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조치가 국제법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인도주의 지원단체의 활동이 국제 기준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국제사회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은 북한군 총격에 의한 한국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은 초안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제3위원회에 보고했던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6.1 VOA에 특정 사건은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관례라면서도 한국과 북한 정부에 공식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에는 일본과 호주 등 40여 개국이 공동 제한국으로 참여했고 미국은 이번에 한국은 2년 연속 이름을 울리지 않았습니다. 유엔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이달 중순 이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다음 달 중순쯤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 등 제재대상 고가 미술품 거래를 통한 제재배피의 불법적 미국 금융망 접근에 대해 경고하는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재무부는 제재대상자 관련로 된 고가 미술품 거래는 제재 위반이라면서 특히 북한 만수대 창작사가 제작한 미술품 등을 지목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국 재무부사나 해외자산통제실은 최근 내린 주의보를 통해 북한 등 제재대상이 연관된 고가 미술품 거래에 따른 제재 위반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고가 미술품 거래는 제재대상 개인과 단체가 미국 시장과 금융망에 접근하는 것을 좋아줄 수 있으며 이는 해외자산통제실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주의보는 주요 사례로 북한과 레바논, 러시아를 지목하면서 특히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사나 전문가 패널이 지난 3월 제출한 연례의 최종 보고서를 인용하며 유엔 제대 대상인 만수대 창작사가 제작한 예술품이 여전히 중국 베이징과 홍콩에서 전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에서 홍콩의 한 미술관에서 2019년 12월 만수대 창작사의 미술품 전시회가 열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베이징에 있는 만수대 미술관에서 만수대 창작사의 미술품을 판매하는 전시장을 보여준 2018년 11월 보도 등을 거론하며 제재 위반 사례로 지목했습니다. 랴오닝성 단둥시에 진자호 미술관이 만수대 창작사의 예술가와 미술품을 홈페이지에 광고한 사실도 밝혔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번 주의보에서 고가 미술품을 사고파는 데 있어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며 매매자의 익명성과 기밀성 등 취약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현재 규정에 따라 미술품과 영화, 사진, 출판물 등 정보수용 자료가 수출입 금지 품목에서 제외되지만 북한 등의 사례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현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자산통제실은 특별지정 제대 대상 명단에 오른 개인과 단체 등 제대 대상자가 연루된 고가 미술품 거래에 관해 국제긴급경제권한법과 적성국 교육법을 기반으로 제재를 적용할 것이라면서 고가 미술품 거래에 관련된 개인과 단체들은 이런 제재 위험을 유념해야 한다고 항조했습니다. FIOA 뉴스 우택성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논의하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면 대미 소통이 약화되고 미얀동맹이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지난 6일 스웨덴 안보정책 개발연구소와 주한미군전회가 주최한 화상회의에 참석해 한국군으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 이뤄져 한국군 사령관이 미래연합사를 지휘할 경우 미국 대통령과 국방장관 등 미국 수뇌부와의 정기적 소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연합사령관이 오히려 한국 수뇌부와의 소통에 더 많이 기울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과의 소통 유지에 실패할 경우 미얀동맹 파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한국 정부는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또 한국의 경우 전작권 전환을 주권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현재도 미군이 한국군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양국이 공평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미래연합사에서도 이 같은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1한인 북송사업은 북한 정권이 기획한 사실상의 강제 유지였으며 유엔산화기구 등 국제사회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북한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한국의 북한인권시민연합은 9일 서울 외신기자클럽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북송사업은 제1한인들의 자유의지에 따라 북한으로 이주한 인도주의적 목적의 귀국사업으로 알려져 왔지만 실상은 북한 정권이 체계적으로 추진한 강제 이주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송된 제1한인들이 북한에 도착하자마자 조직적인 감시 대상이 됐고 차별과 강제 노동에 피해를 겪었으며 일부는 탈북을 시도하다 강제 실종되거나 구금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북송 제1한인문제에 대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국제사회가 나와서 북한 정권이 저지른 반인도 범죄에 대해 국제형사사법체계를 통한 범죄 책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 30년간 24% 정도의 자본을 축적했지만 생산성이 낮아 경제성장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9일 북한의 자본수탁 추적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북한은 2018년 현재 자본수탁, 축적된 자본의 총량은 지난 1989년보다 24% 이상 증가했으며 2018년 기준 국내 총생산 대비 자본 축적 비율은 3.9배로 보통 3배 수준인 선진국들보다도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이런 결과는 북한 경제의 저생산성과 비효율성이 반영된 것으로 자본축적이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설비 부분 투자와 자본축적량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한 자본제 수입 금지로 북한 경제의 어려움이 더 커졌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비 자산에 대한 투자 위축은 공장 가동률 저하 등 악순환을 가중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